이 시간은 현만서 원장과 허니안의 진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만서 원장님은 무엇을 잘못 보고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고소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가져와서 마치 정태용 목사가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니안은 징계 허니안이 아니라 지리권입니다. 또, 현만서 원장님이 제시한 그 증거는 허니안의 증거로 제시한 징계 허니안이라고 증거를 제시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 고신대학신학과 교수회의 연구보고서는 고신교단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자, 1, 2번에 대해서 징계 허니안과 지리권에 대하여 현만서 원장님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으며 그 증거로 제출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현만섭 원장님은 고소장에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피고는, 피고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피고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이며 목사인데, 문제를 많이 일으켜 해당 교단인 고신총회에서 현재 징계 허니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갑 제3호쩡 고신총회 허니안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항소장에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만서 원장님은 분명하게 징계 허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호람대호닷컴의 정태웅 목사의 무법적 신학 비판 행위에 대하여 말한 이 기사입니다. 제가 캡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강영한, 권수경, 김순성, 한병만, 정영구, 목사와 교수, 이런 분들이 정태웅 목사가 말한 관상기도는 비성경적이고, 고신의 개혁신학에 위배되는, 또 따라서는 안 되는 잘못된 영성이다. 로망 카톨릭 영성이다. 이렇게 비판한 것에 관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기사를 작성을 해서 올린 겁니다. 이 기자명에 나오듯이 이 다섯 분들이 그렇게 제가 관상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다고 한 것을 개혁신학적이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종회 직전에 이렇게 글을 써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글에 불과한 겁니다. 코람데오닷컴, 이 코람데오닷컴은 고신총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염한서 원장님은 분명히 징계헌이라고 했고, 코람데오닷컴 기사를 정거라고 하면서 정거로 제출한 것이 코람데오 기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이 쓴 글입니다. 개인들이. 그런데 염한서 원장님은 이때 제 글을 무슨 화해 어쩌고 이러면서 글을 올린, 영상을 올리시면서 왜 코람데오닷컴 기사를 정거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염한서 원장님. 염한서 원장님께서는 자신이 뭘 잘못 인지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이 코람데오닷컴 기사가 고신교단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다. 이 다섯 분이 개인적으로 정태훈 목사의 관상기도 비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쓴 글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정거로 제출한 것이 잘못된 것을 지금에 와서야 인지하셨는가요? 염한서 원장님께서는 세상 법정에서 정거자료로 제출하셨어요. 정거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코람데오닷컴 기사를 마치 고신교단의 공식적인 문서인 것처럼 정거로 제시하셨어요. 이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형사고소, 민사고소에서 염한서 원장이 패소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항소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을 여전히 정거로 제출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한서 원장의 말은 사실일까요? 염한서 원장이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 가지 말했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염한서 원장님도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고신의 변질 관상기도 전국 배포에 대한 질의권 행정위원회 질의권 신학위원회 경남서 원의장 김대건 목사가 관상기도에 대한 질의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권 이것이 고신뉴스 KNC 고신뉴스의 총회 상정안건 결과정리인 72이에요. 그 다음 73에 이렇게 처리된 걸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헌의안이 뭐라고요? 징계 헌의안이 아니라 분명히 질의권입니다. 제가 헌의안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헌이라는 거 염한서 원장님이 사전적 의미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상급회 총회의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정태용 목사가 관상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뭐냐라고 의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헌의안 내용이 뭐라고요? 관상기도에 대한 거래요. 그런데 그 헌의안 내용을 뭐라고 했습니까? 염한서 원장님은 징계 헌의안이라고 하신 거죠. 제가 여기 72에 결정사학위 행정위원회에 올라온 거 헌의안으로 올라온 게 뭐예요? 신합위원회. 질의권입니다. 질의권. 징계 헌의안과 질의권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형사, 민사, 형사 여기에서 뭐라고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 이런 사람으로 인식하려고 한 참 그런 면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사실이 아닌 이런 개인이 쓴 그저 개인들의 집단 행동에 불과한 관상기도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개인들이 악성한 기사를 마치 고신교단의 공식 문서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징계 헌의안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요만스 원장님, 왜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금에 와서는 이 코람데오 닷컴 기사를 정거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요만스 원장님께서 아, 실수했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셨는가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민사에서나 항소에서나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정거로 제출했는데 그게 작은 일입니까? 세 번째로 고신대학 신학과 교수회의 연구보고서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교, 고신대학교 제가 여기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교수회의 교수연구보고서는 총회에서 받지 않기로 가결되었습니다. 고신대학 신학과 교수회의 연구보고서는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냥 연구보고서일 뿐이에요.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채택되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의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제73회 교단총회는 과연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유안권에서 관상기도에서 신학위원회와 고신대학 신학과 교수회의 보고 받지 않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여기 왜 제가 가결되었다 이게 안 들어가 있냐면 이게 여러 안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하기로 해놓고 맨 끝에 가결하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기도에 관해서 신학위원회와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회가 연구보고서를 냈지만 그 보고는 받지 않기로 가결이 되었어요. 73회 총회 특집 종회를 결산한다. 고신뉴스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받지 않기로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종대원의 표결이 있었어요. 투표를 한 거죠. 총회장은 찬성이 채택, 반대가 거부라고 설명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해당 건에 대한 표결, 찬성은 217, 반대는 256, 반대가 뭐라고요? 거부라고요. 그러니까 거부되었습니다. 뭐가 거부되었습니까? 신학위원회와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회의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표결을 했는데 반대가 거부라고 했잖아요. 256표가 나와서 거부되었습니다. 총회장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채택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제73회 고신총회는 반상기도에 대한 고신대학 신학과 교수회의 연구보고서를 거부했습니다. 총회에서 여러분 받아들여져야만 공식적인 문수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택되지 않고 거부되었기 때문에 고신대학 신학과 교수회의 연구보고서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변환서 원장님은 놀랍게도 이런 총회에서 결정된 고신뉴스 KNC에서 글을 가져오던지 교단에 문서를 가지고 말아야 되는데 블로그 글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유튜브 상단에 다음과 같이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고신총회 73회 총회 2023년 9월 19일 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열렸는데 경남 서분노회장 김땡땡 목사가 김대건 목사가 2022년 총회의 지뢰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만섭 원장님이 인용한 블로그 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또 내용은 똑같고 열렸다. 고신총회가 열렸다. 이래놓고 고신교단 관상기도에 대해서 관상기도에 대한 질의권 교수 연구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만섭 원장님은 이 문구 고신교단 관상기도에 대해서 관상기도에 대한 질의권 교수 연구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 말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 볼 수 있는 글이 이 글이 지금 여기 딱 이 인용한 글이 바로 밑에 여기 이 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블로그 글 저 밑에 나오고 찾기 어렵고가 아니라 문장의 바로 그 문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용하지 않았어요. 여만서 원장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신교단이 채택하지 않은 글을 가져와서 교단의 공식적인 문서인 것처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오류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만서 원장님 여만서 원장님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사실을 여만서 원장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 바랍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정말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화해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진정한 화해를 원하신다면 사실을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만서 원장과 허니안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만서 원장님이 고소의 과정에서 또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들이 과연 진실인가 또 지금 이 시간에 본 것처럼 허니안의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 또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100% 다 잘할 수 없고 실수와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처럼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한 것이 증거로 제출한 것이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되었고 또 교단의 공식적인 문서도 아니었고 또 정사고소 민사고소에서 패했고 강소에서 조정한 대로 영상을 삭제하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서 마치 자신은 너그럽게 화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인용한 블로그의 글에서 분명히 나와있는 글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표결의 이런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관상기도에 대한 질의권에 대해서 교수 응급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것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들 드린 내용들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그러나 이만서 원장님은 분명히 아시고 화해를 원한다면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사과하시고 그리고 화해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게 되어서 편견 없이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